TVN 윤식당 측이 제작발표회를 하루 앞두고 일정을 도련 취소했다. 윤식당 측은 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4일 오후 2시 예정되었던 TVN 윤식당 제작발표회가 사정상 부득이하게 취소되었음을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의 혼선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2일 오후 2시에는 네이버 V라이브를 통해 TVN 윤식당 개업식 토크가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제작발표회 대신 진행하는 윤식당 네이버 V라이브에는 윤여정, 이서진, 정유미, 박서준과 함께 나영석 PD, 이진주 PD, 김대주 작가 등 제작진이 참여한다. 오는 4일 오후 2시 예정되었던 TVN 윤식당 제작발표회가 사정상 부득이하게 취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어 일정의 혼선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4일 오후 2시에는 네이버 V라이브를 통해 TVN 윤식당 개업식 토크가 생중계됩니다. 이날 네이버 V라이브에는 윤식당 출연진인 윤여정, 이서진, 정유미, 박서준과 함께 나영석 PD, 이진주 PD, 김대주 작가 등 제작진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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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